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북미항로에서 국내 양대선사인 한진해온과 현대상선의 명함이 엇갈렸습니다. 한진해온은 상반기에 북미수출항로에서 7.58%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연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하지만 순위는 프랑스 CMA, CGMA 선전에 밀려 3위에서 4위로 한계단 내려앉았습니다. 현대상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.46%까지 떨어지며 순위가 12위로 밀려났습니다. 2010년 이 항로에서 5위를 기록했던 현대상선은 5년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. 북미항로 1위선사인 대만 에버그린은 항로 점유율을 10.23%에서 10.52%로 늘리며 8.90%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한 머스크라인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. 눈에 띄는 건 2013년 6.3%였던 15위건밖에 선사들 점유율이 올해 상반기엔 8.2%로 크게 확대됐다는 점입니다. 북미항로에서 주요 선사뿐 아니라 마이너 선사들의 점유율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